Q. 원서유원 안녕하세요! 오늘의 언더시설지 품명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Q. 원서유원 씨? 택현입니다 오늘의 현장단분들을 바로 전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화 씨? 모두를 바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승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시오, 태우입니다. 제가 알기만 하윤 씨는 판정단을 32년째 받고 계시더라고요. 32년 2시간입니다. 이티티? 나 도현 씨? 네, 저는 굉장히 깡깡한 놈. 우리 판정단 김준수 씨? 네, 긴장된 예능이었어요, 이거. 네, 써는 눈보다 빠르다. 궤도주 씨입니다. 준서 씨까지. 아니, 뒤로 갈수록 편안을 혼나서.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멤버들도 어떻게 해 주실까요? 용하 씨? 내 손이 다 읽고, 진수 씨. 안녕하세요. 후회하러 고맙습니다. 우리 진수 씨. 은혜인. 진풍만 가져온다는 얘기는 김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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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수 씨도 1%예요. 안 봤어요. 알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진풍만을 소개해드리는 예찬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성화 씨. 안녕하세요. 의뢰인 박성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의뢰하러 오신 거니까 의뢰하실 물품들을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의뢰를 맡긴 물건은 보스터입니다. 보스터. 보스터. 아, 그전에요? 네. 원더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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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앨범 3점. 토너를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맞죠. 여기에는 투명한 점이나 그런 것도 있나요, 혹시? 투명한 점이요? 자, 일단 재즈를 보여주시죠. 찌릿한 점. 암호하죠. 그거를 이제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소개만 먼저 좀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의뢰인 에이스. 우리 신뢰하셨습니다. 에이스가 나와요. 에이스가 나와요. 에이스입니다. 에이스는 나중에 날개가 어디 안 나요. 그러게요. 매번 이제 저희 앨범에 오픈하는 방식이 달라졌는데요.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나올 것 같지만 왼쪽에서 나오는데요. 어? 저 왼쪽에서 나오는데 유니크예요. 너무 유니크한데? 아직은 좀... 열 줄 모르시는 건가요? 아... 됐다. 이렇게 열어주시면 됩니다. 요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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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홉 명의 놀라운 소년들 아주 잘생겼어요. 원더 나이입니다. 모든 채널으로 봐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 안의 구성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안의 구성품은요. 일단은 첫 장에 CD가 이렇게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지금 가사들과 이렇게 저희 멤버들의 단체샷 유닛 사진을 그리고 개인샷까지 아주 정말 수많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딱 중간쯤에 이게 뭘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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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살짝 반주명한 색갈피여가지고 이렇게 흰색에다가 보면 오! 선명한 색깔로 근데 이 색갈피 전세 보니까 약간 MC님을 닮으신 것 같아요 어휴! 야 친구가 괜찮네 친구가 괜찮네 어... 광인이다 영웅이에요 광인들 아칼리카님들 쪽에도 앨범이 있으니까 아 진짜 예뻐요 근데 근데 제가 되게 못하시네요 뭐 따로 시키는 석회 안 하시나요? 앨범 쪽이요? 네 제가 좀 찾았거든요 제가 맡은 거는 그 포스여가지고 아 포스라는 거 맞죠? 네 포스부터 소개할게요 다음 포스 한 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알기로는 작사도 뭐 참여한 친구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쪽을 보면요 이렇게 곡 속에 들이 있습니다 어 네 곡 속에 이제 크레딧이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렇게 두 명이 작사에 이번에 많은 곡들을 참여를 했습니다 성훈씨가 무슨 곡에 참여를 했는지 일단은 배드리가리라는 곡이랑 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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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역시 네 어? 지금 진성 씨가 들고 있는 건 뭐죠? 어? 이건가 입니다 네 이건 폰스턱이다 우와 엄청나게! 보십시오 이걸 제가 추가로 설명을 더 붙이자 러브를 보는거예요 조각사 9개를 붙여서 저는 조각사 9개를 이렇게 갖다가 찍은 사진인데 보시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종이 페이지가 조금 더 surveys 어쨌든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어디다 봤어요? 팀 여기 있네? 그 작품을 떼어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꽃을 만들었다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지 않나요? 한정당 분들 이렇게 이 조화상으로 저희 상품실에 전시를 해놨습니다. 사실 준비를 안 해야 한다고요? 단지 말이야. 팀 밖에 없으시면 안 되겠는데 저희 발전 사라이크를 이 정도로 레인의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이 앨범은 한층 높아보이네요. 환영당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 앨범은 산질뿐에 안 연결되니까 의견 한 번씩 말씀해주실래요? 저희가 한 번 해볼까요? 일단 해볼까요? 일단은 가죽이 악어 가죽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빡빡합니다. 네. 악어 가죽 케이스. 이쪽이 더 잘할 것 같아요. 네. 잘하려고. 죄송합니다. 근데 이것도 까보니까 안에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네요. 오, 그러네요. 오,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첫 번째 때 시비가 있네요. 아, 이거 시비가 아니라 접시입니다, 접시. 접시가 아니고 시비입니다. 아, 정말요? 아, 정말요? 아, 정말요? 아, 정말요? 왜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저번에 분으로 봤을 때 네. 일반인 분들이 보시기에는 접시를 해보고 싶습니다만 네. 저희의 분으로 봤을 때는 명백한 시비입니다. 역시 예민해. 아, 네. 아, 네. 저는 일단 음... 앞서 이제 그레인 팀이 굉장히 좀 설명 부분에서 굉장히 좀 익숙한 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아, 정말? 3. уля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저희가 궁궁즈 m 이 유발이 됩니다. 아, 네. 툭 그려임이라고 보는 고여인의 큰 그려임이라고 iesp 저희가 이제 리스과들이 설명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실수 пол 1 الق 이 형부터 올라갈 수 있습니다. 좋아요. 이 형부터 매일 좋아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의도를 확실히 알아야죠. 좋아 체험하시면 감사드립니다. 다음 소개. 주거수 한 번만 볼 수 있을까요? 어우. 근데 여기 계속 좀 여기 의뢰인분들이랑 닮은 분들이 좀 많아요.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어필한 부분인 건가요? 주각을 자기 모습을 만든 거예요? 좀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가운데 앉아계신 분 강한 게 뭐예요? 가운데 왕으로 이렇게 그림하시는 분이시죠? 아시는 서조왕의 이름은 전도현 브랜드. 이제 한 번 더 뜨면 뒤에 가서 손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대단히 한 번 더 서 계세요. 손 좀 서 계세요. 진짜 에프토로는 타입, 타입, 타입으로 서야 돼. 손은 작전되게 할 수 있도록 서 있으라고. 손들으세요. 손들어야 할 수 있도록. 자, 도영 씨는 점수를 매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 이 작품을 고려해 보셨을 때 네, 아마 이 사진을 찍은 게 1850년대 쯤으로 진행이 되고요. 아, 1850년대 쯤으로 진행이 되고요. 정말 느낌 있는 사진이긴 해요. 1850년대 취로가 나왔군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럼요. 그랬다. 그랬다. 그거는 저희가 질문하는 물감으로. 아, 물감은 뭐? 아, 저것도 말은 부르지 말자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꺽이라도. 잠시만요. 이제 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아니. 1850년대 쯤. 1850년대 쯤. 무엇보다 그런 걸 조용히 하세요. 저는 찐으로 보겠습니다. 여, 둘, 셋. 찐찐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둘 다 나와서 이거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 좋아요. 아, 이렇게 준비하세요. 네, 좋아요. 자, 이제 두 분에 서 있는데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판정한 분들이. 아, 아니. 긍정적인. 아, 조용히 주세요. 오, 조용히 보세요. 네, 네. 아, 진짜. 너희도 뭐 짜고 있지. 아니, 그래서 테마에 써 있는 대로. 아니, 네.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판정한 분들이 해주셨는데요. 평가를 드리는 레인보안본들아 추고하면 어떠실지 한번 들어볼까요? 아, 일단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진짜 꿈에도. 아, 그렇죠. 아, 이게 진짜 찐이라... 5, 3, 2, 1. 찐찐찐찐찐찐찐찐찐찐. 찐 안 들었으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신성씨 저희에게 이렇게 과분한 점수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게 정말 찐이라고요 둘 셋 9명의 멋있는 남자들이 담긴 소중한 앨범이라서 그 무엇보다 가치가 높을 거라고 저는 맞습니다 자부하고 있고요 이 앨범이 정말 널리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찐씨 옷에 매드라고 써있는 건가요? 어? 이거 뭐야? 제가 오늘 옷을 골랐을 갔는데 오늘 매드 가야 할 것 같아요 매드를 들고 왔습니다 성원씨? 네 아 이렇게 놓으면 점수를 매겨주셔도 돼요 너 진짜 이런 거 같다 네 그치? 아 네 알겠습니다 다가 처음 입힌 분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아 왜 처음 입힌 분 아니에요? 에이스의 에이스 에이스 역시 한마디만 한마디만 근데 세레나게는 과목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신빙선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거 한 번만 정리해주실까요? 점수는 저희는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입니다 찐찐찐찐찐찐찐찐찐야 열심히! 완전 찐찐이야 대학생 3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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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 저희에게 이렇게 좋은 앨범을 소개시켜 드려서 너무너무 우리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번 다시 네 저희가 이 안에는 자세히 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왜냐 너무 능히 보셨어요 이야 우와 베테랑도 보기 힘든 앨범이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 앨범 직접 보시면 될까 생각에 여기서 우리들이 안 왔습니다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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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인분들과 판정당 판정당분들의 의견들 잘 들었고요 네 이번 원더슈 찐품 명품 의뢰 물품 위에 원단자의 미니엘과 삼진 카운오버는 명품으로 판정 나왔습니다 네 우리 명품으로 발령한 카운오버 많이 많이 자랑해주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원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